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해 선거 당시 이철호 후보는 동해안 표심 확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본인이 김천 출신인데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고향이 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사무소를 경주에 열었고 포항 환동의 분부에 동부청사 격상은 물론 임기의 절반을 경북 동부지역에 머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를 만들어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절반을 동부지역에 상주하면서 동해안 발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에 당선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을 상주하겠다는 공약은 온대간대였고 도지사 취임 후 지금까지 포항 환동의 본부에는 13차례 들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 환동의 본부에 1급인 부지사급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영일만 대교 건설과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최근에는 도지사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북으로 봐서도 중차전 사업이고 또 우리 경북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온적인 대처와 또 어떤 노력에 조금 부족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임기의 절반을 상주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도지사는 취임 후 한 달 평균 6.7회 동해안 시군을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도지사의 방문 횟수를 늘릴 예정이며 환동의 본부의 명친도 동부청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사항을 보고도 받고 업무를 직접 챙기기 위하여 새로 이전하는 영흥동 임시청사에 도지사실과 포항의 지사님의 숙소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 하던 도지사의 장밋빛 공약이 아직은 빌공짜 공약에 그치면서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최선 의원과 포스코 바로잡기 운동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 등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포스코가 산재 사고를 지병에 의한 사고로 조작하고 은폐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는 산재 은폐 관련자를 밝혀내 유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노동부와 경찰도 초동 수사가 실패한 정황 등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산재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84% 올랐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일주도로 개통의 영향 등으로 13.58%나 올랐고, 이어 영천시 10.72%, 경산시 10.49% 순이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포항시 북구 개풍약국 자리로 1제곱미터당 1,320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싼 땅은 청도군 강남면의 임야로 1제곱미터당 23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제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적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패장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2016년, 울산 동구동쪽 52km 해역에서는 규모 5위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영덕 앞바다에서는 규모 3.1의 비교적 큰 지진이 났습니다. 더구나 지난 포항지진 이후 지금까지 포항과 영덕 앞바다에서만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2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측돼 있는 지진의 빈도수가 현재이 증가되고 있다. 그 말은 게너지가 점점 축적되는 정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쌓이게 되면 방출된다는 건 필연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진이 빈번해질수록 국내 원자력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경상지역은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경상지역에는 울진 해안을 따라 건설된 하늘원전 6기, 경주 동쪽에 있는 월성과 신월성원전 6기, 부산과 울산의 고리와 신고리원전 8기 등 원자력발전소 20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게다가 각 원전 부지마다 임시 저장돼 있는 수천 톤의 고주니 핵 폐기물과 경주 중저주니 방패장도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의 연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는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개별 원전에 대한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도 지지부진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뿜입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빈번해지는 지진 위험 속에서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핵 시민 공동행동은 경주 인근 지역에서 크고 작은 단층이 계속 발견되고 실제 지진 역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안위와 한수원의 말만 듣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와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 조사, 원전 사고 방지 대책 혁신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전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 방안과 관련해 입지나 규모,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른 해명이며 산업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원전 해체 연구소 부지 등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덕과 울진군이 공동으로 중등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부족해 두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건데 덕분에 대회 기간이 늘어난 데다 참가팀의 반응도 좋아 하반기 대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장을 질주합니다. 관중석에서는 학부모들의 응원전도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230개 팀이 참가한 춘계 한국중등축구 연맹전입니다. 영덕군이 단독으로 개최해 왔지만 2년 전부터 울진군과 공동으로 열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한 구장당 4경기 이하만 치르도록 대회 규정이 개정되자 경기장이 서로 부족한 영덕군이 울진군과 힘을 합한 겁니다. 경기장 수가 늘면서 겨울철 부상 위험이 높았던 이른 아침과 저녁 경기가 사라지자 선수단의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충분히 경기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 개최 이후 선수단 수용 능력이 늘면서 참가팀도 30개가 더 늘었고 대회 기간도 보름으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선수단과 가족 등 1만 3천여 명이 영덕과 울진에 머무르면서 직접 쓰는 돈만 100억여 원. 간접적인 경제 효과까지 감안하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영덕과 울진군이 대회 유치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예산은 각각 4억 5천만 원. 참가팀의 반응이 좋아지면서 하반기 축의 대회까지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영덕 울진의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를 이용해서 상생 협력을 높여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의 협력 효과는 함께 나누면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중요한 유적이 발견돼 땅 주인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을 국가가 매입하기로 해 경주 시민들의 불이익이 가장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처음으로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 매입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경주에 14건을 포함해 18건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은 전국에 630여 건이 있는데 경주시가 6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경주시의 업무보고와 함께 시민안전보호조례와 동궁원 설치 운영조례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외동공단 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2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울진군 기성면 기산항에서 각각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되면서 일교차가 최대 11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눈이 쌓일 만큼 내리겠습니다. 예상적설량은 2에서 7cm입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7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밤까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 낮이 되면 울릉도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온종일 곳곳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 비나 눈이 그친 뒤로는 차츰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훔친 영업용 번호판을 트럭에 붙이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주의 한 매매상사에서 폐기하기 위해 쌓아둔 건설기계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덤프트럭에 부착하고 포항과 경주 일대를 오가며 불법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 동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대개 불법 포획 어선을 집중 단속한 결과 어린 대개 43마리를 포획한 자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은 이달 말 개막하는 울진대개와 붉은대개 축제를 앞두고 대개 불법 포획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수협 대회의실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5개 시군의 읍면장 27명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승철 무인도 섬테마 연구소장의 해양관광 활성화 사례 발표에 이어 읍면장들이 해양관광 및 어촌 활성화를 주제로 격이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무더기 정원 미달을 보인 경주대가 신입생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경주대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에 나서기로 하고 직장인과 주부,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해서는 입학 시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4년간 수업료도 5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펑혜빛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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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